쇼소프트에서 시험자동화연구소를 맡고 있는 최경화입니다. 제가 시험자동화연구소라고 했는데요. 저희 연구소에서 하는 일이 소프트웨어 테스트, 코드 기반이나 모델 기반의 다양한 소프트웨어 테스팅 도구를, 자동화 도구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은 산학 교류 협력을 통한 소프트웨어 검증 자동화 경쟁력 강화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소프트웨어 공학의 역사 워크샵이기도 하고 저희 회사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창업하고 한 20년 동안 소프트웨어 테스팅, 그리고 검증 시장 이런 데를 부딪히면서 했던 얘기들, 이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서 소프트웨어 공학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조금 살펴보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산학 협력 사례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쇼스토리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이제 저희 이게 쇼소프트의 컴퍼니 아이덴티의 CI입니다. 옆에 보시면 그 주황색 새 모양이 있을 텐데요. 얘가 저희 딱따구리를 형상화한 이미지이고요. 딱따구리가 나무 속에 있는 버그들을 막 다 잡아먹잖아요. 벌레들을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 테스트 자동화 도구, 제일 처음에 코드 기반의 단위 테스트 도구를 가지고 테스팅 시장에 들어갔는데 그 도구를 가지고 소프트웨어 속에 있는 버그들을 우리가 다 잡아먹겠다라는 그런 이미지,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런 CI를 만들어냈었습니다. 네, 이 페이지는 저희 이제 회사 소개 페이지에서 나오는 한 페이지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2002년에 이제 회사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독자 기술도 개발을 하고 그런 기술 개발된 것들이 다양한 국제 인증들도 획득을 하고 그다음에 우수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고 다양한 서비스나 솔루션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프트웨어 품질 전문가로서 이렇게 포지셔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게 한 며칠 전에 나왔던 기사의 일부입니다. 저희가 창업하고 20년 동안 지내올 때 창업하던 2002년도만 해도 국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는 거의 없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국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저희 솔루션도 쓰일 일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회고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안전 분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 미션 크리티컬한 소프트웨어 그리고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이제 좀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2002년도를 되돌아 봤을 때는 그쪽 시장이 거의 없었다라는 걸로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에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화이트박스 테스트 자동화 도구인 API 테스터 코드 기반의 단위 테스트 도구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품질 향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소프트웨어 여러 가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들이 저희 그런 테스트 자동화 도구를 찾을 거다라고 이제 기대를 한 음에서 이제 이 시장에 뛰어들었는데요. 그때 보면 소프트웨어 산업 쪽을 보면 이제 닷컴 기업들이 좀 있었고 게임 업체들 그리고 SI 업체들이 좀 주된 산업,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었고요. 아까 그 기사에서 본 것처럼 자동차나 국방 같은 경우에는 외산 소프트웨어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시장도 보면은 그때 테스트를 수행한다라고 하면 보통 전부 다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이 다 달라붙어가지고 블랙박스 기능 테스트를 수행하는 정도가 대부분이었고요. 그래서 뭐 자동화 도구다라고 얘기를 하면 캡처 리플레이 도구 정도가 언급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구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할까 하고 열심히 이제 부딪히고 뭐 이렇게 했었고요. 저희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같이 의미 있게 적용했던 분야가 자동차 분야입니다. 현대 자동차에서 그 이전에는 대부분 외산 소프트웨어 가지고 오고 외산 제어기 가지고 했었는데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이제 자체 개발하기로 했었고요. 그러면서 여기 HCU라고 하는데 뭐 배터리나 그리고 엔진 이런 것들을 이제 컨트롤을 번갈아 사용하게끔 하는 뭐 이런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제어기를 이제 국산으로 개발을 하기 시작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도 자체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자체 개발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그 품질을 확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요구사항이 있었고 테스팅 자동화 도구를 찾기 시작하면서 저희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API 테스터라고 하는 걸로 시작했다고 했는데요. 제어기의 특성을 조금 더 반영을 해서 그런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더 잘 테스트할 수 있도록 좀 특화해서 컨트롤러 테스터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게 되고요. 어쨌든 제어기 소프트웨어의 단위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더불어서 정적 분석 도구죠. 코드 인스펙터라고 하는 도구도 이제 추가가 되었는데요. 코딩 가이드라인도 검증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품질 매트릭이나 소스코드에 대한 매트릭들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그런 활동들이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드 기반의 이런 동적, 정적 이런 테스팅 도구들이 이제 제어기 소프트웨어를 검증하는 데 활용되기 시작했고요. 지금도 여전히 이제 자동차 시장에서는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각 OEM사에서 이런 품질 활동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고 코드 기반의 정적, 동적 검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필수 검증 활동들로 언급이 되면서 계속 활용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거는 아까도 잠깐 나왔던 얘기 중에 한 가지인데요. 도요타에서 급발진 사고가 발생하면서 천문학 지금 배상이 이루어졌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2010년도에 이루어진 일인데 결국 이제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그룹 레포트가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결함이 제어기 고장이랑 연관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실험으로 입증한 레포트인데요. 이러면서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안전성 이런 게 좀 더 경각심이 생기기 시작을 했고 소프트웨어 안전성을 더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하는 그런 계기가 더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델 기반 개발 방법론 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요. 자동차 그 제어기 같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그 이전에는 전부 이제 시뮬링크나 타겟 링크 같은 모델링 도구를 통해서 이제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자체 그걸 보고서 또 코딩을 수동으로 다 열심히 코딩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스템을 만들었던 그 시대에서 점점점 이제 그 시뮬링크나 타겟 링크가 제공하는 오토 코딩 그 기법을 이용해서 만든 코드를 이제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저희도 뭐 코드 기반에서 검증하던 것들을 다시 이제 모델 기반으로 조금 더 앞당겨서 이제 검증해야 될 필요성들이 많이 좀 생기게 됐고 그래서 이제 모델링 관련된 그 모델 쪽에서도 정적 동적 분석하고 테스팅하는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서 같이 활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뭐 시장 아까 이제 자동차 쪽인데요. 요즘에는 좀 보면은 그 자동차가 옛날에는 그냥 내부에서만 돌아가는 소프트웨어들이라고 봤다면 지금은 외부에서 뭐 핸드폰이랑도 같이 통신을 하고 여러 가지 통신 상황들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비게이션도 그렇고. 그러면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높아져서 요즘에는 그 사이버 시큐리티 관련된 규제나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이제 원자력 분야인데요. 발전소 같은 것들을 새로 가동을 하거나 다시 가동을 하려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인허가 획득이 지금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고요. 저희는 몇 년간 한참 동안 그 원자력 소프트웨어에 대한 VNV 활동들을 계속 같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원자력 소프트웨어 VNV의 이제 제1 기업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원자력 소프트웨어의 그런 품질 확보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얘기할 곳은 이제 금융 쪽인데요. 이 금융 쪽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나 그런 쪽은 아닙니다. 이제 미션 크리티컬하다고 얘기하기도 조금 어렵긴 한데 여기도 보면 돈이라고 하는 재산을 다루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굉장히 품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는 몇 년에 한 번씩 차세대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 이전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이런 데이터 정합성 같은 것들을 보는 그런 테스트 도구들도 같이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금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만큼 충분한 테스트일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그 해답을 좀 주기 위해서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정량적인 지표로 코드 커버리지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적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어떤 소스 코드를 개발하고 운영 단계에 넘기기 위해서는 그 코드에 대한 테스트가 몇 퍼센트 이상 달성돼야 된다라고 하는 내부 규정을 가지고 뭔가 움직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된 거죠. 그래서 초반에는 이런 코드 커버리지라는 개념이 없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게 이제 산업에서는 이제 준표준처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좀 소개 드리려고 하는 건 이제 국방 쪽 분야입니다. 국방 쪽은 뭐 이렇게 항공과 관련돼서 DO178C라고 하는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좀 움직이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방위사업청에서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자체 개발에 따른 뭐 그런 신뢰성 시험을 수행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침을 내놓고 있고요. 그 지침에는 이 아래 보시는 것처럼 정적 시험과 동적 시험을 해야 되고 정적 시험에서는 코딩 규칙도 검증을 하고 코드 매트릭도 검증을 하고 뭐 CWE나 여러 가지 취약점 같은 것들도 점검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항목들을 다 정해놓고 있고요. 동적 시험도 코드 실행률을 타겟에서 다 요구사항 기반으로 시험을 해서 코드 커버리지를 100% 달성해야 된다. 뭐 이런 규제들을 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 옆에 있는 그런 도구들이 활용이 돼서 지금 쓰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뭐 그 밖에도 저희 철도나 의료나 이런 쪽으로도 작은 의료도 허용되지 않는 그런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에서 같이 이제 테스트 검증 활동을 해나가면서 안전성을 좀 확보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좀 넘어가도록 할 거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보면은 국제 표준, 법령, 규제 뭐 이런 거랑 좀 관련돼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좀 여전히 좀 아쉬운 부분인데요. 보면은 이런 규제랑은 별개로 소프트웨어 품질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그러는 경우는 사실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미션 크리티컬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검증하고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맞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최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데 그거 외에도 소프트웨어들은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개발자들도 굉장히 많죠. 저희는 옆에 있는 대부업소 환경이나 요새 얘기하고 있는 그런 환경들에 보면 소프트웨어 공학 관련된 자동화 도구들이 많이 들어가서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쪽도 사실은 적절한 빠른 개발 생태계 환경에 맞는 적절한 품질이 확보가 되어야 되는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 이런데도 저희가 좀 기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공학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쪽도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 조금 얘기 나온 것 같은데요. 소프트웨어 중심 사회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요. 보면 이제는 소프트웨어가 모든 걸 다 제어하고 있는 사회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보신 것처럼 자동차도 그랬고 국방 무기들도 그렇고 철도들도 그렇고 의료기기도 그렇고 그 안에 소프트웨어가 들어가서 점점 더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제어가 되고 있죠. 저희는 일단은 그런 무서운 소프트웨어들을 좀 더 안전하게 만드는데 기여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테스팅 그리고 검증 시장 이런 데서 부딪혔던 내용들을 지금 한번 같이 공유를 해봤고요. 이제는 산학 협력 사례들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한 품질 전문 기업으로 포지셔닝을 하고 싶고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정체되어 있지 않죠. 아까도 계속 그랬듯이 새로운 기술도 계속 나오고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풀지 못했던 문제들도 이제는 발전된 기술로 또 다른 어프로치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게 되는데요. 그럴 때 산학 협력이 좀 많은 역할을 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최신 기술들을 산업 현장에 적용을 해서 어려움을 좀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도구나 이런 것들도 킬러 피처를 더 확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쪽으로 할 때 산학 협력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동안 했던 산학 협력 사례 몇 가지 보시면 첫 번째가요. 저희 이거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비주얼 스튜디오 10++ 분석기를 얻어야 환경을 지원하는 분석기를 얻으려는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때 확보된 요구사항이 있어서 부산대 프로그래미어 언어연구실과 같이 이런 분석기를 확보했던 같이 개발했던 그런 사례가 있고요. 지금은 뭐 지금 저희 그전에 GCC 기반의 분석기 비주얼 스튜디오 분석기 이런 게 아니라 뭐 단연간에 이런 엔지니어링 기법들이 지금 들어간 유니버셜한 분석기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때 같이 연구했던 학생들이 졸업하고 저희 회사로 들어와서 같이 또 계속 연구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게 굉장히 큰 성과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메모리 결함 탐지 기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기술 이전의 사례입니다. 이게 이화여대 최평주 교수님이 APA 후킹 기반으로 해서 결함을 동적으로 탐지하는 기술들을 이제 개발을 했었고요. 이게 이제 현대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 시스템 같은 것들을 검증할 때 활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런 기술들 좀 이전을 받아가지고 실사용성도 확보를 하고 실제 내비게이션 시스템 환경이 딱 하나로 고정된 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환경에 포팅을 한다거나 적용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검증에 활용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오늘 지금 계신 유신 교수님과 같이 했던 하나의 과제인데요. 아까 테스트 데이터 자동 생성 굉장히 어렵다고 했었죠. 그것도 여러 가지 기법을 이용해서 많이 만들고 있고 지금도 저희도 계속 연구하고 있는 분야 중에 한 가지인데요. 이런 커버리지를 자동으로 이제 생성하는 그런 테스트 케이스를 만들려는 그런 것도 이제 학교와 같이 새로운 기법을 적용을 해가면서 한번 만들어내고 저희 제품에도 좀 반영을 하고 이런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제입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유니스트, 한동대 이런 교수님들과 더불어서 같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소프트웨어 이렇게 뭔가 문제, 오류가 발생을 했을 때 디버깅 같은 것도 좀 자동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연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학교랑 같이 연구하면서 좀 진짜 실용화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드렸고 그거 말고도 학교랑은 인력적으로도 이제 다른 교류 활동들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MOU를 체결을 한다거나 해서 교육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함께 진행하는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보시면 저희 한 10개의 대학이랑 같이 MOU 체결하고 소프트웨어 테스팅 교육을 정기적으로 이제 수행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인턴십도 뭐 최근 3년을 보면 한 14개의 대학과 함께 해서 학생한테는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게 해주고 저희는 우수 학생을 이제 채용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 테스팅 기본 이론 교육과 함께 저희가 만든 그런 소프트웨어들 스태틱과 컨트롤러 테스터라고 하는 정적, 동적, 코드 기반 테스트 도구들 라이센스를 지원을 해서 실습도 하고 이런 기회들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증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동차나 국방이나 원자력이나 이런 쪽에 검증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검증 인원들이 직접 와서 이제 그런 생생한 현장 이야기를 특강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들은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이제 교류를 하면서 저희 제품이나 아니면 우리 회사의 이미지를 좀 향상시키는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교육받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졸업을 하고 각각의 산업 분야에 가서 또 이런 소프트웨어 일들을 하게 될 분들인데 그분들이 이제 나중에 소프트웨어 품질에 관심을 가지면 저희의 잠재 고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더 좋은 거는 저희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면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교류 활동들을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저희 CI가 아까 봤던 거랑 좀 다르죠. 이게 내년부터 사용할 저희 CI를 먼저 좀 가져와 봤습니다. 약간 좀 미래지향적으로 좀 보이는 그랬으면 좋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앞으로도 저희는 소프트웨어 공학 쪽을 학교에서 연구하는 것들을 같이 많이 연구를 해서 산업 현장에서 쓰일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데 좀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인연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